나의 마음을 잘 지내주세요 말도 없이 얘가 지방으로 시킨거야 짜요 갑자기 짜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게 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야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미해 지미해 모르겠다. 나는 현장에서 되게 재밌어가지고. 그냥 멤버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열지 않겠습니다. 야 어쩐지 우리 간식으로 열어야겠군요. 배달 왔어요. 주문하신 거. 화이팅 감사합니다. 알까기. 오 알까기. 마침 알까기가 끝나는 판이었어. 월드 와이드 핸썸. 나는 너의 방탄소년단의 방입니다. 여덟 명 그리고 비공개 방으로. 뭐 뭐. 그러면은. 이거 딱 신문에서 봤을 때. 박재민이라고. 나죠 약간.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 같거든요. 고음을 봤을 때 전 전국이라고 예상을 했지만. 저는 사실 약간 현동으로 나온 거. 고마워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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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! 잘 맞춰볼까요? 와우! 이어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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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기 어머! 아니여 Mori atom 어 내 지금 정국이 방에 DESP 정국야 옷 안 입고 있어? 아직 안 입고 있었지 어후 Neden done 넘어 모델도 모델도 정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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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까지 계속 뭐랄까 마니틸처럼 무핳ㅎ허헤 여기 이친구는 она Burada 죽겠죠? broadcasting 흐흐흐흐 avocado 아luence umeb 안녕하세요. 제가 멋있었어. 너 덕분에 나의 비예비 살았다. 장면 장면은 그.. 이 장면인데요. 이 장면은? 아니요.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아니요.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하하하하하